사무엘 상 25장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서 사무엘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맬의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양 3천마리와 염소 1천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맬에서 자기 양의 털을 깎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갈렙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무자비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들의 축제날인 양털 깎는 절기를 맞아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젊은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맬로 가서 나발을 만나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인사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잘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딸린 모든 것도 잘 되기를 빕니다.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맬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제발 당신의 종과 같은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 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총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소? 다윗의 부하들은 돌아가서 나발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칼을 찾고 다윗도 칼을 찾습니다. 400명 가량이 다윗과 함께 떠나갔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이 가진 물건을 지켰습니다. 나발의 종들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들어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의 담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 주인과 그 집안을 해치기로 이미 결심하였습니다. 주인은 너무 못된 사람이라 누구도 말을 붙여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아비가일은 빵덩이 200개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부대 2개와 양 5마리를 요리하였습니다. 또 복근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떡 200덩이도 준비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그것들을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거라. 나는 뒤따라 가겠다.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나귀를 타고 산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비가일은 자기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막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소용없다. 나는 광야에서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고 그의 양이 도둑맞지 않게 보살펴 주었다.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도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까지 나발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두면 내가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아도 좋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네 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네 주 당신을 해야려는 자들과 당신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당신 집안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당신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해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막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당신이 나를 만나러 빨리 오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내일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오.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가시오. 당신 말을 잘 들었소. 당신이 부탁한 대로 하겠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을 때 나발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처럼 먹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술에 잔뜩 취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발이 술에서 깨자 아비가일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장이 멈춰 마치 돌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10일 가량 지난 후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게 하셨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욕되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직접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발이 저지른 잘못을 직접 갚으셨도다. 그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갈맬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어 당신을 모시고 오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내 주의 종들의 발까지도 기꺼이 씻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낙위에 올라 한여 다섯 명을 데리고 다윗의 종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과도 결혼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미가를 갈림사람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